씬 3 테이크 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대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스틴의 친구입니다 Here we go 테스트 Here we go, it's audio, audio 테스트 테이형이 먼저 연락드렸어요 원래 만날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저스틴이 시간이 되면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I was just working at my desk 그냥 평범하게 저스틴 사무실까지 데리고 와서 저스틴을 차에 태우고 또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스틴을 차에 태우고 또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스틴을 차에 태우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냥 평범하게 차도 괜찮았고 오늘 비도 안 왔고 날씨도 좋았는데 도착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서도 괜찮았습니다 잘 앉았고 주문도 잘 했고 그런데... 제가 gent일 oregano을 먹으라 누구만 계속 먹으면... 테이형이 먹으러 왔습니다 테이형이 먹으러 왔습니다 레이레벼 먹으러 왔습니다 테이형이 먹으러 왔습니다 테이형이 먹으러 왔습니다 물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음식, 아니 오늘입니다 저는 제 삶의 삶은 하루에 또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